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2부 때는 PCB 관련해서 심택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더니 재개발로 집 바꾸자님께서 저 심택이 있어요. 저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택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신 가격대는요. 34,300원입니다. 저기 동그라미를 쳤던 저장소. 저 이후로 계속해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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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의 비중을 삼고 있고 현재 거의 10% 가까운 손실 구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34,300원 저 가격대가 이제 저기서 더 깨고 내려오느냐 지켜주고 올라가느냐의 좀 그 기로였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깨고 내려가면서 3만 원 아래까지 내려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도 아니, 반도체 다 잘 가는데 왜 심택만 이렇게 빠지냐. 한때는 또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요. 얘는 왜 이렇게 손해되는 것이냐라면서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는 그냥 매도하고 종목 교체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갑자기 이런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이러면 또 이제 생각이 또 좀 달라지잖아요. 다시 한 번쯤 희망을 갖게 되면서 정말. 더 가져가도 되는 건지 어제 오늘의 반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투자 전략 다시 한 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9696님이 어쩌라고 약간 이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한테 왜 이래. 네. 자, 심택. 참 질척거리는 것 같은데요.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투자 의견, 보유, 매도 어디입니까? 저는 보유입니다. 보유. 손녀로 팀장은 보유, 매도? 저도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좀 더 가져가 봅니다. 자, 그럼 김근우 전문가께서 왜 보유를 해야 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심택도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반도체의 전통적인 소부장으로 봐도 좀 무방합니다. 이제 패키징단에서 이제 매출이 주로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 지금 주 매출이 보면은 메모리 모듈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PCB고 두 번째가 MCP인데 사실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타격입니다. 제가 이거 매출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심택이 실적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쭉쭉쭉쭉쭉쭉 잘 나오는데 작년에 이제 영업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전통 소부장 종목들은 특히나 더 실적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오래된 종목들도 많고 모멘텀 자체가 테마단을 따지 않아요. 보통 실적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디렘 가격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렸잖아요. 디렘 가격이 좋으면 반도체 다 같이 좋았다가 디렘 가격 안 좋으면 다 같이 적자 좀 받다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심택 같은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요. 돈을 잘 벌 때요. 돈을 모아둡니다. 유보율 한번 보시겠어요? 3,00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가 망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돈도 많은 회사고 많이 벌 때 많이 모아뒀고 지금 좀 적자가 나서 주가, 주식 가격의 모멘텀을 좀 잃었을 뿐이지 다시 돌아간다고 저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재무도 좋고 보면 2024년 컨센트로 보면 바로 흑자 전환하잖아요. 25년에 더 좋아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사실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서 사실 저는 적절한 눌림 정도로 보셔도 되겠다.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반도체 하면서 HBM 이런 애들은 맨날 상한가 가는데 CX1 또 상한가 갑니다. 왜 내가 산 심택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조금 느린 애를 사셨어요. 얘가 막 빠르게 급등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보면 이제 2021년 말, 22년 초 이 구간만 급등이 발생하잖아요. 이 정도 구간만 급등이 발생하고 나머지 구간 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가는 애니까 실적 따라 갈 겁니다. 실적 좋아질 거고 좋아진다는 자료는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는 좀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좀 더 담아도 되겠는데 일단 비중은 커가지고 담지는 마시고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를 일단 4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오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4만 원부터 천천히 수익 실현해가면서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심택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보올이 아주 흘러넘칩니다. 그런 가운데 상승 여력까지 있기 때문에 우선 좀 가져가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손녀로 팀장께서도 보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심택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2018년, 2019년에 정말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전문가님 말씀대로 새로운 테마들이 나왔고 이 새로운 테마들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의 시총이 1천억대, 2천억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하게 움직이고 있고 심택이 좀 소멸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심택도 정말 묵직하게 움직이기에는 시총이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시총이 1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덕전자랑 해성DS와 비교했을 때는 실적이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해성DS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내 삼성전자, 에스키닉스로부터 수주를 받을 건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훼손이 있었는데 흑자는 유지를 했어요. 그 다음 해성DS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택은 1차 매출처가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꽤나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제 심택에 파견 나가가지고 실제 기판이 어떻게 나가지 못 보니까 우리가 정말 삼성전자랑 매출이 이렇게 제일 매출 비율이 높은데 왜 이 기업이 적자로 나왔는가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순례를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무형의 상품이나 기술 영업을 하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이 기술이 전반기업의 수주콜을 받아가지고 실제 제조로 갔을 때는 증설이 되거나 노후 장비를 바꿀 때니까 장비주가 갈 것이고 실제 생산이 가게 되면 부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해 보일 테니까 그 수혜가 심택으로 온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보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신 매수가 34,000원이죠. 이 34,000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1년치 차트를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손이 나갈 수 있는 위치다라고 판단돼요. 두꺼운 매물대 하단에 거의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나왔느니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CXL, PIM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자금을 뺏겼느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지지원 이탈했다고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냐 아니면 내가 보유기간을 늘려서라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종목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심택은 보유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도는 괜찮죠?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쌍크래스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21선 강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이니까 추이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2만 9천 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만 3천 4백 원, 2차 목표가는 3만 7천 원, 3차 목표가는 3만 9천 원 잡고서 뉴스 체크하시면서 수급 동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채팅창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할 줄 알았어요. 사실 PCB 비판이라든지 반도체에게 심택 나오면 우리가 묶어서 보는 종목이 있어요. 심데코 해가지고 심택 대덕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까지 함께 보는 묶음인데 심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면 나머지 대덕전자나 코리아식 서키트 같은 종목들도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섹터랑 종목 외우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런데 PCB는 사실 제가 주로 매매하는 데서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 앵커님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보는 종목군이나 이런 쪽이 잘 없어요. 일단 움직임이 느리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등을 심택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택 준비하면서 관련 종목들을 보니까 일단 대덕전자가 성장성과 안정성을 제일 고루가 준 종목이다. 그다음에 조금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해성DS나 뉴프렉스 이쪽.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까지. 그래서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애플 비전 프로랑 관련이 있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랑 인터플렉스는 갤럭시 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덕전자는 심택과 마찬가지로 실적을 승벌을 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전반 기업을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매출 비중이 심택이랑 다른 거죠. 심택은 삼성전자 1등이고 대덕전자는 SK 한익사 1등인 거고 그다음에 실적을 봤을 때는 대덕전자가 우위이지만 내가 정말 PCB 기판을 투자를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봤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심택도 그에 호응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 전문가님의 의견도 짧게만 들어볼까요? PCB 기판은 전체적으로 어때요? 같은 모멘텀 탈 겁니다. 제가 다른 종목 보고 있다가. 너무 갑자기 드렸군요. 코리아 서키트랑 대덕전자였죠. 맞아요. 심택이랑 비슷한 모멘텀 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색깔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 세트가 세 개가 세트인가요? 네. 저희 그냥 토마토에서만. 심대코 앞에서 끊어가지고. 제가 토마토 온전한 거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적응 중이시죠.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PCB에서 아마 근데 제가 큰 틀에서의 흐름이 얘네들은 다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큰 틀에서 방향을 바꿨냐 안 바꿨냐로 갈 겁니다. 얘네들은 테마 딴 종목들이랑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성격 좀 느긋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잘 지키셔가지고 좀 기다리면 되는 종목들이지 얘네들이 하방으로 튀거나 하방 압력 받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셋 다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기다리다가 짜증났다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드디어 좀 빛을 볼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CB를 심택 때문에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심택과 관련해서 김근우 전문가는 목표가 4만 원, 손정가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녀로 팀장께서는 손정가 2만 9천 원, 그리고 3만 8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한지 또 어떤 상황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또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로서 한번 첫 번째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 오늘 또 이 종목 봐야죠. 얼마에 들어가셨습니까? 19,800원에 20%요. 네,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시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서진 시스템 지금 20%의 비중, 적진 않은데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네, 그게 한 3년 됐어요, 산지가. 그럼 진짜 힘드셨겠습니다. 네,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고생하셨어요. 인간 승리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목표가 궁금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진 시스템. 이제 앞자리 2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진단 받아보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목표가까지 한번 잘 말씀드려볼 테니까 들으시고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진 시스템이 일단은 종목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얘네가 이제 통신 장비하고 두 번째가 이제 ESS합니다. 그래서 모멘텀 받을 때 조금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통신 장비 주들이 5G 모멘텀 받을 때 6G 모멘텀 받을 때 주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얘네 매출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냐 하면서 나왔던 애들이 A스테크라든지 사실 KMW 이런 종목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있던 서진 시스템은 통신 장비 모멘텀도 못 받고 가만히만 있고 그런데 매출은 또 괜찮게 나오는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 접할 때는 이거 뭐하는 종목이지 이렇게 싶을 만한 종목인데 저는 얘가 진짜 오래된 박스건 뚫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꾸준히 매출도 잘 나왔고 기업 자체가 별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모멘텀을 받는 부분에서 좀 약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이 오늘 기술적으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 좀 아래시지만 사실 보면요. 여기 보면 제가 2만 2천 원 정도 되는 가격대에 선 하나 그었어요. 무슨 가격이냐면 2020년도, 21년도에 막 여기서 놀았어요. 이 위에서. 그런데 거기를 찍고 한 번 내려오고 나니까 거기를 절대로 돌파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하면서 거의 1년, 2년, 3년이 그냥 통째로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자리를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한 겁니다. 저는 서진 시스템이 오래 참은 만큼 상승도 어느 정도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분석 보면요. 사실 이제 긴축으로 들어서면서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진 시스템 보세요. 매출 꾸준히 늘고 있죠. 영업이 꾸준히 늘고 있죠. 뭐 단점이 없습니다. 다만 좀 보면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면이 있는데 작년에. 올해의 컨셉 보잖아요.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적 따라 가고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청자분께서는 정말 잘 참으셨고 잘 기다리셨고 종목도 잘 고르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가격대를 얘는 조금 끌고 가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멘텀이면은 왜냐하면 과거에 있는 이 정도 매물대 있잖아요. 이미 막 3년, 4년 된 매물대. 여기에서 쏟아지는 매물은 보통은 많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한 1년, 2년 정도 된 매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아 내 본절 오면 던져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격대에서는 이 매물대가 막 작용을 하는데 얘는 작용할 확률이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물대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고 2만 7,500원 구간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가 딱 정고 때 맞물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 종목이 끌고 가는 힘, 이 거래대금인데 이런 거 혹시 보실 줄 아시면 보면서 끌고 가셔도 되고 아 이거 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2만 7,500원 정도 되면 그래도 수익금 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진짜 듣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다행이에요. 네. 중요한 천장을 뚫어냈다고 합니다.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대 중에 하나죠. 목표가 2만 7,500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되셨죠? 아니요. 저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가 궁금하세요. 오래 걸릴까요? 전문가님? 기간이 근데 얘가 사실 아시겠지만 막 급하게 움직이는 애가 또 아니에요. 오늘 그런 종목 위주로 저한테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가격 폭이 막 크지 않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 보지 마시고 근데 얘가 가다가 만약에 모멘텀을 좀 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 혼자 가잖아요. 같이 가는 친구들 없다 보니까 혼자 가다가 시장의 중심을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들로 가져가서 얘가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면요. 이제 2만 5천 원 정도부터는 얘가 멈췄네 싶으면 파실 줄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2만 7천 5백 원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나 올라가다가 얘가 모멘텀을 잃어버렸어요. 흐물흐물거려요. 그러면 2만 5천 원 정도 가격대 이탈하면 수익실환 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자 2만 5천 원, 2만 7천 5백 원 기간보다는 가격대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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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대응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진 시스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 건데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어 CJ라고요. CJ. 매 숟가락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만 9천 원이고요. 18만 9천 원. 10%? 이것도 한 8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처음에는 잘 움직였었는데. 그러게요. 그러다가 계속 계속 빠지고 빠지고 또 무슨 지금까지 왔는데 요즘에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올리브 영 때문에 그런 건지 또 누가 그래요. CJ가 직접 또 자사주로 올리브 영에 같이 할 수도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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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거 얼마까지 가야 되고. 아휴 알겠습니다. 다 진짜 너무 고생하죠. 네. 이 종목 역시 또 오랫동안 또 하락폭이 워낙에 컸던 종목이어서요. 이제 또 여러 가지 기대감 그리고 특히나 이 저피비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상승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손효로 팀장님께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네.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조금 안전을 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긍정적인 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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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라고 한다면 당연히 CJ 계열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시청자분께서 CJ를 매수하셔서 제가 CJ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딱히 지주사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현업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조금 낫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열사들이 많죠. CJCGV, CJENM 있고 바이오사이언스는 처음 봤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핫한 종목이죠. CJ대한통은 나오고 있고 CJ제일대당 있고 CJ프레시회가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실적이 못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실적을 합산한 게 CJ의 실적이기 때문에 CJ의 실적은 약간 좀 저평가, 어떤 좀 할인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하지만 비상장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보여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의 실적은 다 CJ로 와요. 뉴스를 보면 CJ가 물류배송 경쟁 입찰 나선 알리, CJ대한통은 원래 알리의 배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마무리가 됐나 봅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는 입찰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서 CJ대한통은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오늘 CJ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죠. 그 둘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판단됩니다. 일단 CJ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주주하는 정책이 한 70%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는 CJ대한통은,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올리브영 같습니다. 올리브영 이제 길거리 걷다 보면 화장품 가게 아시잖아요. 저도 종종 갑니다. 뭐 사러 가는지는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도 올리브영을 종종 가는데 이 올리브영의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올리브영이나 다른 조금도 보면은 이 한 가지 브랜드를 파는 게 아니고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를 한 곳에 모아서 파는 브랜드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올리브영이 가장 실적이 가장 나오면서 이 CJ 올리브영이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지분 가치가 CJ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CJ를 정말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주주하는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이제 이 저 PBR 관련된 금융주나 현대차 기아를 좋아하지만 지주사는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왜냐하면 언론 플레이가 금융주만큼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언론 플레이가 안 나왔을 때 밀리는 종목이 있고 언론 플레이가 안 나왔을 때 밀리고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간다는 것은 언론 플레이가 없지만 이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분들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CJ가 아마 다음 주에 주주총회 열 텐데 주주총회 전후로 좀 수급 변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실망감을 주면서 밀렸고요. 근데 뭐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했던 자사주 소각을 예상대로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CJ가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실망감을 줄 가능성이 51 우리의 기대치를 반영할 가능성이 49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수급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8년 넘게 보유하셨고 배당을 매년 2%씩 챙겨주셨으니까 마이너스 16% 이상으로 들어오면 청산하셨을 때 남는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8년 보셨는데 약손절을 하려고 보유하신 건 아니겠죠. CJ가 일단 주주총회가 다음 주인데 수급도면 너무 이쁘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PBR 관련 뉴스 나왔을 때 단기적인 차익 시험이 가끔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CJ는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가 유지될 건데 다음 주 주주총회 전후로는 수급 변화를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한 11만 6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14만 천 원 2차 목표가는 17만 원 잡고서 내가 15만, 16만 원에서 꺼낸다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배당으로 이미 커버하셨을 겁니다. 안전의 건의 현금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복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많지는 않아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늦었을까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많이 올라왔고요. 기간 인터벌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대응 전략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CJ 그래도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주주총회 변수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 라인 14만 천 원, 17만 원 전에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손실을 좀 줄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잘 대응해보세요. 힘내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CJ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올려주시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있는데 해주세요. 저는 3년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겨우 3년이요? 오랫동안 묶여두셨던 종목들 또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기를 내주십시오. 뭐 어떻습니까? 얼굴도 안 보이는데 10년 막 그렇게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다음은 아이디가 참 좋습니다. 처음처럼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를 4만 원에 20% 매수가 근처고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이거 거의 한 2만 원, 3만 원 깨고 내려간 다음에 올라간 다음 사신 게 아닌가 며칠 전부터 수익과 손실을 반복 중이다.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걸 팔아야 돼 아니면 가져가야 돼 이런 걸 계속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표가 좋습니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4만 5천 원 보고 있다가 시원하게 정보 좀 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가능할까요? 전무관님, 4만 5천 원이랍니다. 가능할까요? 사실 퀄리타스는 저도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한 종목이라서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지금 저한테 신청 주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얘는 실적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애예요. 아시죠? IP단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CXL 모멘텀을 가장 잘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밀리고 있어요. 흐름이 엑시콘이라든지 YIK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CXL 얘기 나오면 막 상승을 하는데 퀄리타스가 좀 조용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측면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런 테마라는 게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한동안 대장을 했다가 또 얘가 길어지잖아요. 2등, 3등이었던 종목들이 또 주도주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발생하는 겁니다. 퀄리타스가 이제 그런 중에 초반부에는 대장급의 활동을 했지만 좀 밀려난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인 뷰로는 사실 4만 5천 원까지 한 방 정도는 남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CXL 포함해서 HBM도 그렇고요. 뉴로모픽도 그렇고 AGI 반도체도 그렇고 아직은 발현되지 않은 반도체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반도체가 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 테마들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종목들, 지금 있는 종목들 보면요. 대부분 고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뷰로 한 방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만 5천 원 충분히 갈만 하다라고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고점대라는 건 뭐냐면요. 대응의 영역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어? 내일부터 해서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막 올라간다고 봅시다. 그런데 CXL이랑 뉴로모픽, AGI 반도체 관련 정보들이 막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멘텀을 잃은 겁니다. 얘네들을 끌고 가야 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모멘텀을 끌고 가주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때 있는 정리할 줄도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이 한 방 정도 남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단부 한 3만 6천 원 선까지 그냥 기다리면서 물량을 추가해 보시기도 하고 또는 4만 원 위로 가면 4만 5천 원까지 풀로 홀딩이 아니고 비중도 좀 정리하셨다가 이런 측면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요 가격대 4만 5천 원 저도 이 정도 보아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3만 6천 원 이탈하는 흐름 나오면 대응에 좀 더 신경 써야겠다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 목표한 가격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잘 대응해 보시고 손절가도 같이 붙여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달마당 님의 종목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상담하겠습니다. 2만 7천 원에 사셨네요. 최근에 사셨고요. 10% 담으셨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급등을 하다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살짝 지금 눌려 있는데 아, 여기가 눌림목이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10% 담으셨다고 해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것을 예상하시고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중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더 담아가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좀 투자분들마다 민감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에코 프로급은 아니기 때문에 20%까지 비중을 키우신 것은 좀 권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손 팀장이 어떻게 말을 해도 원망 안 할게요.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믿습니다.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한 15%까지는 비중을 키워보셔도 좋은데 그 시점은 지금이 아닙니다. 언제냐면 전구체 배터리 뉴스가 추가로 나왔을 때 혹은 이번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1분기 실적 발표하고 2분기, 3분기 반등 시점이 명확해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소재, 재료 관련 기업을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2차전지 소재 관점으로 사업 다각할 진행을 했고 2022년, 2023년 실적이 반영되면서 2024년 상반기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2차전지가 같이 쉬고 있다가 아,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실적이 바닥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인터배터리에서 전구체 배터리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 SDI가 2028년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던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땡기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양대산맥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장 섹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합니다. 하지만 조정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10% 이상 움직이면 조금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보면 3월 7일에 12%, 그 다음에 3월 8일에 29%, 거의 상한가까지 갔죠. 그 다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저점이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고 수행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이동평균선이 못 따라오고 있죠.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 3년 정도 봐왔는데 주가가 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오른 속도가 실적이 오른 속도 빠른 거죠.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제가 2020년, 2021년 봤을 때는 업종 퍼는 50에서 70 사이였다고 한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퍼는 사실 20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퍼가 65.59죠. 그 다음에 12결선의 퍼가 38.72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주가 우상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따라온 속도보다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빨랐으니까 그 리스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실적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와준 텀이 중요합니다. 텀이 3일마다, 일주일마다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인터 배터리 종료 이외에 전고체 배터리 추가적인 모멘텀이 안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눈치를 보면서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보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원사이드하게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은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21선 이탈 여부에 따라서 대응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손실가는 2만 4,5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보표가는 2만 9천 원, 2차 보표가는 3만 1천 원 잡고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뉴스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과 주가 상승의 갭 차이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좀 단 번 더 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또 뉴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2만 4천 5백 원 선절값 2만 9천 원과 3만 1천 원까지 목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뭐 앞서 3년, 8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채팅창이 너무 슬퍼가지고 방송을 못하겠어요. 참, 그래도 올려주셔서 감사는 한데요. 그래서 좀 겸사겸사 하나 또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주신 거잖아요. 묵은 종목들. 장지연 지연님께서 코어롱 올려주셨는데 이 가격대 2만 8천 9백 원입니다. 네, 이것도 뭐 한 1년 이상 기본 묵혀둔 거죠. 10% 어쨌든 다른 분이 3년 전에 이거 그룹주 사셨다고 해가지고 저도 2만 8천 9백 원의 코어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물타기까지 하셨군요. 네, 3년이나 이렇게 기다린 분께 희망고문은 안 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하고 한껏 열려있는 마음 상태가 되겠습니다. 코어롱, 지금 17,820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신청 잘 해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점에 차라리 더 담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10% 비중인 걸 보면 사실 이제 아마 사실 더 비싼 가격에 가지고 계셨다가 추가 매수도 하시고 또 일부는 또 털어내기도 하고 이거를 좀 하시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연이 많아요. 네,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야기 드리는 점은 아니고 지금 보면요. 코어롱도 역시나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들은 지금까지 사실 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지주사가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지주사한테 이득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좀 더 지주사에게는 중요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막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는 PBR 한 배 이하 기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배까지 어떻게든 맞춰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이제 최근 자가 그거잖아요.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자사주 소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는 해코지도 할 겁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래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일본 프로그램을 좀 모방하려는 측면이 많으니까요. 아마도 막 상장 폐지 시킨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들썩들썩 할 건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애들이 지주사예요. 그리고 금융 관련 종목들. 보험업도 있고 카드 이렇게 종목들 있잖아요. 증권업. 이런 종목들이 지주사들이 가장 많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오롱도 지금 뜨끔 뜨끔한 겁니다. 지금 바닥에서 막 거래 들어오고 이런 거 보이시죠. 코오롱도 이제 올려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기업 분석을 들어가서 제가 아까 PBR 몇 배까지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한 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 최근 분기 보면 0.24배입니다. 지금보다 4배가 더 올라야 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로 계산을 해보면 곱하기 4 하면 한 6만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까지 기대하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목표가 그렇다는 것이 실제로 목표까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있잖아요. 17,000원대 정도 되는 가격대에 3만큼 더 사셔서 평단을 확 낮추세요. 그러면 이 중간값에 이렇게 평균 단가가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랜 시간 막 하락을 해온 종목이니까 본절에 팔기는 좀 아쉬우시잖아요. 최대한 그 당시 모멘텀을 보면서 가는 게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0.6배까지는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2배보다는 좀 넘은 가격대가 올 것 같으니까 3만 5천 원 그리고 4만 원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봐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막 시행되는 게 아니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되는 레벨에 따라서 지주사들이나 금융 관련 업종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률이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 압박도 많이 하고 혜택도 많이 주면 그만큼 빠르게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만약에 흐지부지 되거나 좋은 얘기가 많이 안 나와버리면 아무래도 목표가를 조금 낮추셔야겠죠. 그래서 고지점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 구간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구간 대신 기간을 좀 길게 보셔야 된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코롱 어떤 것든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을 드려고요. 1만 7천 원대 추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 3만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서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하나 더 볼게요. 위닉스입니다.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신지 꽤 되셨네요. 매수가 오늘 종가가 9,300원인데요. 매수가는 2만 1천 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2만 1천 원이면 2021년도 가격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종이네요. 저희가 지금 묵은 종목들 다 꺼내서 AS 해드리고 있고요. 그럼요. 매수하신 이후에 좀 하락이 많이 큰 상황인데 사실 위닉스가 한 방에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도 추가 매수보다는 수익을 내셔가지고 해지하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됩니다. 기업 자체는 이것도 잘못이라고 할까요? 실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위닉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 어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나 창문형 에어컨으로 간혹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2년 전에 상담을 주셨으면 매수위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매수위치가 나빠져 버렸습니다. 위닉스의 실적을 보면 2020년 너무 잘했죠? 아마 코로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 실적이 꾸준하게 깎이고 있고 2023년의 기저효과로 그나마 좀 기술적 반대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최근 1년간에 있었던 뉴스를 보면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매각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3자 유증을 통해서 최대 주주를 바꾸고 어떤 증권사를 주관사를 해가지고 바꾼다고 했었는데 그 뒤로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을 안 하겠다. 이러면 경영권 분쟁 때문에 피터지게 싸울 텐데 선정이 됐니, 유상승자가 완료가 됐니, 대상자가 선정이 됐니 이런 뉴스가 없어가지고 진전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진전 과정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진행이 됐겠구나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위닉스가 그래도 배당 2%씩 챙겨주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배당 6% 정도 챙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 위닉스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질병이 돌았을 때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혹시 모르지만 이 M&A 뉴스가 나왔을 때 슈팅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손절가랑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익절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포자기하면서 여기에다가 비중을 키우시기보다는 다른 데서 수익을 내신 다음에 해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8,8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만 300원, 2차 목표가는 1만 2천원 잡고서 손실 조금이라도 줄이신 다음에 현금 만드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해지하시면서 조금 자금, 계좌 묶이는 거 방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데요. 이제는 탈출할 때인 것 같습니다. 손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빠르게 탈출하셔서 다른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라인 전해드렸습니다. 자, 종목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조 흐름인데 그래도 초반에는 F1C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나오다가 지금은 영국만 금리 동결 소식 나오면서 1.5%의 상승세, 나머지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개장을 한 미국 증시는 오늘 뭐 또 기술주 중심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나스닥 0.8%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다우하고 S&P500도 0.6%대로 같이 따라 붙으면서 초반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내일까지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저희는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